1. 심리학자 베링거의 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베링거의 말입니다. 현재 실패나 성공은 10%만 사실이다.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재기의 불릉처럼 보이는 참담한 실패라도 사실은 10%만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올바로 제대로 잘 반응하면 얼마든지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엄청난 성공이라도 그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파괴의 영사탄입니다. 악한 영인 사탄이 골몰하는 것은 실패를 영속화하고 성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켜서 바닥에 영구히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사용하는 책락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이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은 올바로 판단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밀고 나가게 만들고 끝내는 파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카펙 박사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사태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라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사태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서술이 중요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해버립니다. 책임정보와 은폐로. 그야말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사태에 결국 매물되고 맙니다. 호세하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호세하서로 설교하는 일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위로와 소망의 따뜻한 말씀보다는 고발과 질타의 무서운 말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으며 우리를 파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경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10개명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1개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행복이든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섬기는 신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처럼 나쁜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부처님의 복을 받겠다고 오체투지나 삼보일배, 벽면 참성 등 가진 수행을 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하면 부처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 복을 받겠다고 학교를 삼보일배로 갑니다. 우리 딸이 나한테 복을 받겠다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1년 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칩시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숭배하며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다가 파멸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바위나 고목에게 절하는 상식 밖의 일들도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경건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모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어리석음이오 헛된 몸부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 호세하서를 비롯한 예언서는 파괴적인 힘과 그에 맹종하는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고발서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찔림이 크면 클수록, 그 아픔을 수궁하면 할수록 정확한 안목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악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호세하 시절 부강국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솔로몬 이래 거기에 버금가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하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고매를 보내서 결혼하게 하고 거기에서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신랄하고 무섭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호세하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오 그들의 장막 앞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호세하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폐망한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이집트와의 우호관계를 맺은 것이 나라를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서 노비 그들을 장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묻혔던 공동묘지, 망우리 같은 곳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열심히 모았던 금은보아와 집터가 모두 사라지고 가시덩굴이 가득한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너희 눈으로 보는 번영은 10%만 사실이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보지 않으려는 폐망이 90%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시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층이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번영에 취하여서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신에 감동한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선지자 그러면 다 옳고 똑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자신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면서 종교 장사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이라 오늘 말로 얘기하면 작은 개척교회 목사든 큰 대형교회 목사든 전부 다 탐욕을 부리면서 거짓을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정작 교인들은 정말로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에 막 시달리면서 얘기하지만 기도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이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거짓 평강을 외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가장 혼탁한 곳이 바로 종교계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절대권을 막 휘두르면서 악을 저지릅니다. 학교에서 소액 봉투라도 받거나 사회에서 3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아도 징계입니다. 그렇죠. 김영란법인가. 그런데 교회에서는 각종 명목의 봉투와 접대들이 목사들에게 주어집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집례는 목사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월급을 받는 그 안에는 그 일을 행하라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봉투가 상예화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에게 대접하면 법받는다면서 엄청난 액수의 식사가 대접됩니다. 과거 미 상원에서 사역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빛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하면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면서 제도가 되고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되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통렬한 자기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교회가 재벌이 되었다. 많은 교회들 목사가 기업의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그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세속사회에서 지친 심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전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내세워서 교회 성장을 지상 목표로 삼고 교인들을 독려합니다. 교인들의 지친 심신은 더욱 지쳐가고요. 그 가정은 믿지 않는 남편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자녀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을 종교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시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많고 교인과 백성들의 원하는 크다고 호세아가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두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크도다. 호세아에서 8장 8절입니다. 여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거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 어느 백성들을 보호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정부를 백성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세웠음에도 오히려 참새 같은 교인들을 잡아서 착취하는 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렬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목사가 쏙 빼버립니다. 자기 비판이고 자기 고발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백성들은 잘못이 없을까?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맹종하고 그 탐욕들을 답습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당시를 기부하 시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사사시대 때 왕이 없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 때 기부하에서는 온갖 난잡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리기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계열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이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친정집에 숨어있는 첩을 찾아서 기부하에 유숙합니다. 그런데 그곳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강간합니다.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살륙합니다. 레위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필두로 누구 하나 온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을 기부하의 시대와 같다라고 한마디로 말해버립니다. 그대로 두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로다. 호세하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반드시 헤아리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든 것은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가 할 때 자녀들이 철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자녀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서 이 지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탐욕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적과 권능으로 돕고 구원하셨지만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본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렘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일거수, 일투적을 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를 넘어서 행음하며 탐욕을 쫓아 난장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훈계하시고 참으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억장을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그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내가 가는 가지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돌아올 때 그 부모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회심은 부모의 그 어떤 성공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최고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부하가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할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더라. 메마른 광야에서 막 목이 말라 애타고 있는데 과즙 가득한 포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그 포도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반가워하십니다. 첫 열매처럼 대견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우리들은 번영의 신 바할이 세워진 바할 부월에 가서 여자들은 돈에 팔리는 창기가 되고 남자들은 그 창기들과 놀아납니다. 가증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시쿠침은 헛된 것, 속이는 것, 추잡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는 것은 헛된 것, 속이는 것, 추잡한 것만 손에 쥐게 됩니다. 모두 사탄의 파괴적인 힘에 미혹될 때 나타나는 지저분한 양상들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여기에 합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억장 무너지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헤아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죠. 딸내미가 막 속상하게 만들면 똥 너 같은 딸을 낳아서 내 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 그때 그 딸은 시집가서 그걸 알고서 깨달아 알고 엄마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파괴적인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그 악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이 아무리 강해도 지금 얼마나 그 거짓 미혹 거기에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은가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순간부터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나는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들을 방치하시는가 항의하겠지만 그렇게 하실 때, 만약에 그 악들을 처치하실 때 과연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악을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한테 그런 항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중입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거듭납니다. 거듭나고 그동안에 자기를 휘둘렀던 그 고난과 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어제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셋째, 그 악마적인 힘을 내가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억울해한다고 그 악마적인 힘이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그 악마적인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절대로 그 악마적인 힘에 동조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그 악이 닥치면 그냥 말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마적인 힘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바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편의 횡포에 평생을 시달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그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 편이 되어서 엄마를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받는 아내, 고통당하는 아내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억울함을 자녀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참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마적인 파괴적인 힘을 무력화시키는 단 하나는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 그것은 대체로 자제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파괴적인 힘을 우리가 무력화시키지 아니하면 세상 악은 그 행포를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보상에 대해서 강조, 또 강조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나도 너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 어떤 부귀 영화와 화려한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빛을 잃습니다. 그 찬란한 영원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내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나고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쌓아놓을 생각을 버리고 적태하는 사람들은 대적하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그 삶이 풍성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 보고하여 이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은 이미 하늘로부터 떨어졌고 우리들은 이미 그런 엄청난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사탄의 악마적인 힘을 직시 분별할 수 있기를 그 힘에 절대로 굴복하거나 노란하지 않기를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선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즐겁게 나누고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악마적인 힘에 노란하지 않겠다. 또한 그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서로 격려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제어하는 모든 능력, 권능을 주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고 시간이 갈수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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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